제가 화장실 다녀와서 혹시 저 어디 팀이죠? 언니 레드요. 마토 팀. 오케이. 저랑 같은 팀이에요. 윤정님 이번엔 잘해줄 거잖아. 모카 언니 저도 진짜 각성했어요. 아니 나 모카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 밝아서 좋아 일단 밝아서. 아무리 우리가 게임적으로 시청을 해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모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달라고요. 또 모카님한테도 똑찌단 나한테 나도 피오르 같은 거 하고 싶어 사실. 근데 했잖아요. 100년만에 했어. 아 진짜? 나는 누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오빠 저 이번에 브랜드 시켜주세요. 저도 이즈리얼 할래요. 해! 언니 이즈레... 내 이즈레...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어 지금? 이즈브랜드 가져서. 근데 하고 싶은 걸 내가 봤을 때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다 하면 그냥 아예 못 이기니까. 한 두 명만 해야 돼. 하고 싶은 픽을. 바텀이 하고 싶은 거 해 바텀이. 아니 그러니까 나도 강제 픽 시킨다는 프레임 저도 힘들었다. 은근히 팬픽이에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근데 모카님 토마토랑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티를 안 내야지. 맞아. 버러지집 많이 하는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모카님 이게 CK든 랜드든 은근히 장점 중 하나가 모카님도 서폭 겟 버러지처럼 취급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맞아요. 너무 사람답게 대하지 마세요. 언니 너무 참지 말고 욕해 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세요. 왜요? 진짜 언니 차라리 욕을 해주세요. 진짜. 아니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근데 안 쌓이나 봐. 모카님은. 신게임에서 욕할 이유가 없어. 아니 모카님의 욕에는 영혼이 없어. 아니 나나 윤종이만 많 deeply. 저 역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아니 토마토는 갈cents의ери 잘 추 yerна 이름은 일단 그런 기억이 아니야. 집에서 나 나는 다시 느꼈어. 그때도 막아야 한다. 뻔뻔하게. 내가 미움받을 용기로. 리포직스는 어떻게 할까? 둘 다 살려고 나나 오마 걸까? 유효로 한다고 한 거 아니야? 저게 즉스.. 어? 이제 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상황 봐서 해도 돼 아니 이제 해도 돼 진짜로 나 믿어 나 믿어 근데 모카님 은근히 진짜 챔프포 또 이렇게 다 아 이거 모카님 바루스 열렸네 바루스 해도 돼요 뭐 가면 아니고 아니면 진짜 이즈 주세요 저 이즈도 잘해요 아니 이즈 잘해 근데 잠깐만 딴 거 그 아이씨 잠깐만 어지러워지네 아무.. 몰라 잠깐만 이즈리얼 어디 갔지? 이즈리얼이 안 보여 오! 아 자 한번 나갔다 봐봐 아이 토마토야 아이가 토마토잖아 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방금 아 진짜 계속해서 너도 지금 문철이 형 형 그럼 여기서 원딜 나가는 게 국룰이야 내가 봤을 때 산 거 상관없어 AD만 해줘요 이즈든 뭐든 다 상관없어 나 하고 싶은 거 해 네 주세요 오케이 이제 한번 가자 이거 내가 그러면 오륜 한 판 할게 아 근데 형님이 오륜 해주니까 우리도 이쁜데? 나 나 나미 핏게? 어 나미 해도 돼 룰루도 괜찮고 룰루 해도 돼 룰루 해도 돼 어 세라핀도 좋긴 한데 그냥 받아칠 거면 나미도 좋긴 해 세라핀 하면 나미가 좋아보이는데? 다 괜찮아 맞아 하하하하하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미 하자 바텀 우리 라인전 좀 세게 할 수 있어서 그냥 봐주기만 하면 될 거 같고 맞죠 모카님? 네 바텀 주도권 꽉이 이거 갖고 오면서 계속 그냥 포킹하면 되거든? 앞으로 앞으로 아 마치 머가 오나? 왜는? 바이 먼저 ada 바이 바텀 3 대 3 이거 뭔데 스킬 다 빠졌어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아 안 돼 플래시 아까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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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잡아 할게요 다 잡아요 가주세요 가주세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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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 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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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노풀 하하하 어쨌든 잡음 안 돼 한 대만 됐다 됐다 죄송합니다 플래스인 줄 알았네 이것도 잡을 수 있어 나 나 나 버프 좀 버프 좀 그럼 안 가요 근데 저 근데 그거 지금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겨 묵을 건 이겨 아 나 떠돌려 있었으면 히프 돼 야비 어 이거 지금 안 가는 거 좀 꼴봤는데? 그러니까 빵 밥 뺄 아 이런 이거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나 죽을게 나 죽을게 오지마 오지마 아 나 풀 아껴 다행이다 이미 형님 무드 차이가 X 됩니다 이번 판이 탑은 개발릴 확률이 있다 난 안 좋아 난 망했어 저 E가 없었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네 거 풀 캔 다 돌면서 바텀만 마셨는데 아 너무 카드 형 쓸데없이 하다가 좀 말렸잖아 잡았어x2 1개 1종 1종 상자 용타임 잡은 게 잡았어x2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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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x2 내가 맞추를 시켜놨은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야 이제 잘하면 좋아 10 3명의 믿음인가 이게 아니 이제 개씹 잘하면 왜 이렇게 매운한 거지? 안 시켜줬잖아 아니 근데 이게 그거야 약간 변수가 그냥 피오라 잘 컸고 피오라가 백도어가 빨라서 그것만 계속 막퇴하면 돼 내가 피오라 막을 정도는 되니까 그냥 아래에서 좀 힘싸움 세게 하면 돼 맞아요 내가 펠 쓰면서 덮쳐볼게 쳤나?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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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나 눌렀거든 그냥 탑 뚫릴 생각하고 싸우자! 먼저 싸워! 오케이 싸워! 스트라이크야! 아 제가 다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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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빨리 욕먹어 나.. 나이스! 와 세트 미쳤다 진심 픽이에요? 나 뭐 알았어 무슨 볼링 픽만 일단 밑본 오프해! 다했어! 저 물렸어요? 저 물렸어요? 아 이거 받을 수가 없네 아쉽다 나 일단 아래로 내려가는데 받혔어 또 궁극 아 궁극 실패이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오카 씨 네 판타 때 맨날 먼저 죽는 건 기둥 탓이에요 마오카이 궁극기 막아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다행이다 누구도 맞아줘 솔직히 나미랑 어깨를 맞아줘 세트가 맞아줘 그러니까 나미가 맞아주는 건 우파야 원래 나는 그냥 안 맞고 내가 캐리할라 했지 어? 이번에는 나 밑본 볼게 이번에 봐봐 나 봐봐 내 위치 봐 나 갑 존나 좋다 이거 빼드릴게요 방 끝 방끝 뺐어요 방끝 뺐어요 아 쫓아온다 앞끝이 미는 것보다 장로 먹어야지 내가 목허우미 살렸다 좋았다 나 마토님 믿고 마토님 쪽으로 갔다 근데 목허우님 타이틈 지어줘 목허가 없는데? 어 야 이거 먹어 아니 잠깐만 내가 믿고 마크할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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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지겨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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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니코 먼저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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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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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캐리 했는데? 장로 먹어서? 엔진? 이거 오빠인데? 에헤헤헤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하게 이 세상에 어딨어 에이 당연한 거면 정글러가 먹었어야지 잠깐만 토마토랑 아예 반대마인드인데? 호감이야? 어 호감인데 이거? 근데 머스터면 우리 속도 빨라서 그냥 먹을 거 같아 네 무조건 먹을 거 같은데? 어 이거 이거 니깍 야 이거 싸울 준비해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나 싸울 준비해야 돼 어 여기 뒤에 밑보공 바른쪽에서 나오세요 일단 얘 얘부터 잡아 바이브 바이브 잡고 나 그냥 앞에서 비비고 있거든? 싸우면 돼 싸우면 돼 내가 밀어내고 있어 네 뒤에 나 좀 붙여줬으면 앞피자 피오라 나 1대1 했어 앞피자 안돼 앞피자 안돼 야 피오라 조심해 야 나 죽여 일단 죽일 애들부터 죽여 내가 믿고 저 펼테니까 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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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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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줘 봐줘 괜찮아 괜찮아 나 넘을 수 있어 끝내 끝내 가오 때려주겠네 궁수 뺐다 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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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어서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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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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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근데 너무 상처를 잘했는데? 윤정님이 너무 잘했는데? 나이스 아 이번편은 처음에 잘했다 아까 용에서 피영이가 에코 그거네 아 맞다 재세우야 정글루저여 가지고 에코 잘하네 그래서 파이팅! 아래로 가자. 멍청한 사람 있는 곳으로 가자. 갑시다. 암흥... 그냥 바로 가야 돼. 근데 그냥 꽂아봐. 나이스! 너무 선크된 시작이! 마토는 이거 저 최소 2렙부터. 네, 최소 2렙. 지금. 더하기 뺄수로 하면 이득이야, 형. 힘적으로는. 오니언 때문에. 이득을 무디를 이렇게 해줘야 이득이라서. 하나 더 남았거든요? 야, 잡았다. 까비. 이거 무조건 잡거든요, 지금? 네. 까비! 용 갔어요, 용 갔어요. 용 아드 좀. 암흥무 위로부터 위로 뭐해. 나이스. 그러면서 그대로 안 돼, 이거? 저 가는 중.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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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얘 죽여도 되고, 트러드 죽여도 되고. 나이스! 그 거야! 그 거야! 이거야, 이거. 막았어요, 이거.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와, 오면? 오면? 라인 한 번 밀어야 되거든요. 케넨 노플이야, 일단. 어, 트러드 있어. 그러면 너 그냥 정글 돌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아요, 플래시 박았어. 나이스. 케넨 노플 노궁이라 약하거든? 오케이. 너 그대로. 제가 윗몸이 한 번 쳐줄게요, 형. 괜찮아요, 저 궁 있어요. 무리하게 들어오면 무조건 죽일게요, 제가. 아, 하고 있어. 에럴 필수. 내 눈치에 나는데. 하면 했었고. 안 되지. 내려가긴 했다. 박점이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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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낑낑이 1분인 거 인지해. 이제 그거 돌았어요, 에코뿔. 와, 토마토가. 잠깐만, 나 처음 봐. 나도 처음 해. 와, 윤한이 형한테 진짜 진심이구나. 진심이야. 우리 윤한이 형 살려주려고. 마토님이 진짜, 진짜 잘하긴 해요. 지금 욕 막은 것도 마토님이고. 이거 앞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 미니언의 큐트하고 진 궁 맞춰도 되긴 하거든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만해, 괜찮아. 그만해, 타. 야, 공으로 잡을 수 있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넹. 나 버텨볼게 일단. 네, 버텨봐봐, 형. 플래시 다 빠졌어요. 다 노플, 다 노플. 프롬드 노플, 캐넨 노플. 거기 아래 아무도 없어. 다 왔어요. 넹. 다는 가는.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허리 끊었어. 어, 허리 끊었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와 봐. 가보자, 우측. 조금만 더 보이네. 아, 이거 마터님 붕각에 말이 안 돼. 하루아이로 쳤네. 우와아아아악. 하하. 아, 이거 마터님 붕각에 말이 안 돼. 여기. 레드, 야아, 저기. 야 이거 오거든? 인종아 준비해라 인종아 준비해야 돼 물 수 있으면 물어 그런 거 같은 거 저런 거 쟤가 이길 거 같은데? 차 치면서 천천히 보고 난 애들 쫓아낼게 일단 아니 안 오면 어디가? 아래 봐줘야지 나랑 쫓아내고 있어 그냥 아래로 뚫어 그냥 아래로 뚫어 다들 아래로 북쪽으로 짐 물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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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 먼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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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 먼저 갈려 포함 쳐야겠어 희명진 그거야? 어 잠깐만 살짝 잘 싸워야 돼 우리 가는 주 가는 주 가는 주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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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야 돼 여기 에코 저 보러 왔어요? 에코 조심 에코 조심 아 씨발 빼야겠다 우리 빼야겠다 3대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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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거 아니지? 빼봐 일단 빼봐 뒤로 빼면서 아 나 빼봐야 돼 안 맞는 게 나 얘네들한테 맞아가지고 어쩔 수 할만 할 거 같은데? 나 집 가서 나 텔 되나? 나 텔 타볼까 일단 타볼까? 아냐아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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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탔어 혼자? 아니 아니 시형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봐봐 타봤어 할만 해요 할만 해요 할만 해요 할만 해요 타봤어 발원으로 달려 타봤어 미드 밀면서 바로 들어 거기 적당히 하고 바론으로 꺾어 네에에에에에에에 와 된나 세다 카사 카사가 잘했어 뭐 캐넴 저거 밟으면서 넘어오 수 있긴 한데 상타 있지? Peki 먹어 당타 있겟다 이거 아 씨발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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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는데 뭐 강타야 빨리! 아 근데 궁이 또 도네? 아 근데 나 솔직히 안 질 거 같아. 바로 칠 생각하자. 세트 와야 돼. 폐는 뒤태각만 봐주면 되겠는데. 폐는 저기 위에요? 아저씨 하지마! 빼봐 제발 형. 일단 폐! 폐레들 좀 폐봐. 이거 난전이거든? 알아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해. 네. 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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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는 죽어! 폐는 죽어! 폐는 죽어! 폐는 죽어! 폐는 죽어! 이겼어. 끝! 난 진 쫓아가는 거야. 진 노플이 있다. 네. 아 이번에 근데 풀도 아껴서 진짜 세긴 하거든. 아 먼저 치는 건 좀 빡세고 한 탈을 하는 게 좋거든? 그냥 암호무가 자신감 있게 돌면서 노래 부르면서 싸우면 이겨놓고 그거 먹어야 돼. 여기 안에 와도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내가 왔어. 노래 불렀어. 아 노래 없어요. 다 틀어. 다 틀어.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이거. 한 탈을 버는 게 좋아. 걸어! 걸어! 위에서 붙을게요. 여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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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봐줘! 나 풀어가지고. 바론으로 꺾을 사람 꺾자.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아 아쉬운데? 저 풀 안 빼도 됐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난 모카님이랑 팀 할 때 뱀비가 어떻게 할지도 알겠다. 알겠어? 아 모카님 내려가야 돼. 그냥 다 비싸게 잘해. 야 이거 해! 다 어느 정도로 준수하게 하네. 시켜주라고 했잖아! 근데 모카님. 네. 지금까지 속은 여캠만 수백 명이라서 그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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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아요. 내 쪽이야. 내 쪽이야. 세게 밀어. 딴 데 세게 밀어. 죽더라도 시간 뺄 테니까 최대한 밀어봐. 최대한 버티고 있어. 일단 이것저것 다 빼긴 했어. 암호구가 넘어가지고. 암호구가 넘어가지고. 잘 싸우면 이거 이길만해. 텐헨 궁 빠진 게 아니라. 트런드 궁 빠졌거든. 어 트런드 궁 빠졌거든. 어 트런드는 적 해. 오케이. 텐헨. 미안해요. 공쪽으로 끌었어. 할만해. 할만해. 카이사만 지켜봐. 카이사만 지켜면서 싸워봐. 카이사도 조심으로 싸워. 카이사도 조심으로 싸워. 짐 보고. 억제기. 잘하고 있어. 게임 끝난 것 같아. 밀어봐. 텐타 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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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어. 승진. 미안해. 형이 피할 줄 몰랐어 솔직히. 잘했어. 유나님 제가 이겼습니다. 모카님 덕분에 이겼네요. 유나님 우승. 우승. 근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이게 한국줄테니이트. 수영이 털기 seman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